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인천형 늘봄 학교를 기존 60개 교에서 274개 교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해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에서는 국공사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274개 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행해 정규 수업 전후로 학교 안팎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늘봄 학교 확대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5개 교육지원청별로 늘봄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